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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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비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지민이 까마귀 소리 내는 거 호비가 혼내는 정도? 아니야 그건 나 제대로 들었어 땡! 진! 호비가 누구한테 간식 달라고 아 애교 볼 때? 근데 이게 답이 어려우니까 저번, 저번 때 이거 이거 아! 정국 그거 그거 후라이팬 놀이 진! 제이홉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하는데 아니지 잘못됐어 제이홉 토끼 모자로 쓰고 그래 그래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아니래 리액션 아니에요 왜요? 맞았어? 비슷한데요? 비슷하다? 아직 정답 아니야? 네 비슷해요 뭐가 빠졌어 천국 천국 뭐가 빠졌어 호비 형한테 막말을 했는데 호비 형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냈어 진! 답을 거의 말해줬는데 누구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뭐라 했는지를 맞춰야죠 뭐라 했는지 뭐라 했는지 호비가 하다가 틀렸는데 누군지 맞춰야 돼 누군지도 맞춰야 돼? 찍어야 돼 찍시는 게 맞지 않아? 일단 뭐라 했는지부터 맞춘 게 낫지 않을까요? 6분의 1이에요 R&B 네 제가 땡 땡 자 천국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아니야 일단 땡이야 멤버부터 맞추자 내가? 땡 내가 너보다 틀렸어 땡 진! 네 슈가가 아름 아 아름 내가 아닌 거 아니야? 아름 진 형이 진 형이 진 형이 맞아? 진 형이 무슨 표정인지 아니 아 이거 예상이 안 돼서 더 어렵다 호비랑 레빗을 합쳐서 호비시라고 했나? 진 형은 맞아요 진! 호비가 틀렸을 때 내가 호비한테 많이 실망스러운데? 어 약간 그런 건데 이거를 조금 이거? 이걸 갖다 왔어 힌트예요 게임에 틀리면 뭘 해야 돼요 그때? 그 뭐지 저희가 틀리면 이제 모자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형이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 형이 뭐라는 거야? 진 형이 뭐라 해가지고 그렇죠 진 형이 뭐라고 했냐? 진 형이 부착한다고 아니 모자를 벗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해 봐봐요 그래서 호석이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아 정답이에요 아 맞아요? 진짜 착합니다 호석이 형 빼야죠 야아 아 근데 이거 어렵다 boom 아 이거 나 comparable 전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그림 아냐 이런 것도? 그래 형이 한 번 한번 볼 거 checks 전 이 이후로 절대 반장 뭐 이런 거 안하던데 자 이제 일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다음 문제 레츠고 진짜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진 사이렛은 아 thế 다 MC가 말했어요 누가 어느 편에서 이 소리를 내었을까요? 누가 내는 소리예요? 내 입으로 싸인 아니야? 누가 알고 성대모소랑 저게 있는데? 정국! 진! 진 했잖아. 그.. 파랑마을 편에서 그치 나도 그런 생각을 해. 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람 불러 모으는 소리. 땡. 아 성대모소래. 아래. 그 그거 돼지꼴 편. 정국 돼지꼴 편 했잖아. 방탄 뭐뭐 회 편이야. 자 정국 야유.. 아 정국 야유회. 달려라 야유회 편. 어 그렇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내가? 사이렌은 없어 근데. 마이크 대고 우 fluores기시코 한 소릴 아닐까? 그쵸? 정국씨에? 정답이에요? 어. 정답! 어디 왔나 sommd논민 votes다 아니죠 정답. 아니잖아요.. 자 잠깐만 정국이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좀 도와줘야겠다. 자기가 노래 엔 valid quién을 좋아하는게.. 쟤. 써봐주십니다. 자기가 야유의 편에서 노래를 부를 때 냈던 사이렌 소리. 근데 요거로부터 듣지 않으시네 정국이가 아니에요 땡 정답! 정답! 정국이 말고 정답! 진! 진! 앤 그 야유의 편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준이가 사이렌 소리 냈어요 정답! 야아아아아아아아아!!! 맞아요? 제가 이런 소리였어요? 저 전우상 소리를 같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난 맞추면서도 모르겠어 야야야 이거 잘하나!! 여행을 떠나 요의 애드리브였어 여행을 떠나 요! 이거였어 형 잘하는데 형 이거 맞추기 대박이다 이것도 다음으로 잡을까요? 줄여주세요 나 울었어 슈가님 슈가! 슈가 바이킹을 타고 무서워서 운 슈가 정답 대박이다 본인한테 너무 유리하다 저는 이거 주시고 슈가 형은 나 울었어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아니 나 이거요 정국이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정국! 정국! 정국 파랑마을 편에서 그 작은 박스를 내 경찰서에서 발견했었는데 그걸 내가 착각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경찰서에서 봤다고 맞아요 정답 아니 이건 진짜 본인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무하네 아니 이건 본인이어도 맞추기 아니 난 그거라고 생각했어 야유의 편에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 아니 난 이거예요 자 지금 RM재엽씨가 0점입니다 분발하기 너랑 나만 0점이냐? 자 들려주세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같이 번식 가나요 오늘? 구사지 먼저 정답 우선 바로 찾으세요 누구야 다시 한번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김태형군이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 어디 편에서요? 어디 편이요? 누가 전화를 받는지도 아시죠? 이게 이게 시민 방탄소년단 버터플라이 미비에서 남준이 형을 찾을 때 형 여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형 아 슈가 엑스맨 지명 지명 전화 받는 소리 아니에요 틀렸어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여보세요 진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엽냐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를 알려달라고 여보세요 정답 와 대박이다 나 나 나 나 나 슈가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 슈가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 슈가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먼저 얘기해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를 알려달라고 여보세요 와 맞네요 뒤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팩트죠 김태현 군이 방탈출 편에서 아 잠깐만 이거 윤기 형이 먼저 왔는데 힌트를 물어볼 때 내는 소리 아 잠시만요 왜 그걸 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그거 니가 MC잖아 대신에 MC예요 유형 이럴 때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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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탈출 할 때입니다 태현 군이 힌트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 수화기를 들고 이제 이 앤을 하는 장면 정답 야 여덟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먹기만 해봐라 한번만 해봐라 진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진 진 진 학교 편이세요 진 학교 편 진 시민이가 정국이에게 먹기만 해봐라 땡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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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가 윤기 형님 진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쉬운데 뭐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바꿔버리죠 바로 패드전화 해버리죠 바로 바꿔버리죠 먹기만 해봐라 아니에요 제이오 제이오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완벽하게 알았다 나 모르겠다 해도 돼요 네 슈가 형이 우리 학교 편에서 우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했을 때 제가 화나서 먹기만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먹기만 해봐라 100% 정답 와 대박이다 먹기만 해봐라 했잖아 너희도 되게 달려라 방탄 애청자보다 지금 근데 너무 쉬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자 이거를 편집을 해서 룸을 맞추면 되겠다 일단 따라 리액션을 따라 예스 역시 윤기 형한테 그런 거 같았어 일단 리액션은 다 따라 아홉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오 오 정국 대박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안다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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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건 진짜 쉽지 오 이거 완전히 보인다 진 재협 오 오 진짜요 자 끝 재협 오 몇 번 했을까요? 아 아 진짜 못더라 아 뭔데 아 진짜 아 세고 있었는데 아 재협 다시 한 22번 오케이 형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빼자 네 빼고 네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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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20번 20번 아니 여태 그렇게 다 했으면서 다시 가시죠 자 이제 귀여웠어요 자 귀여웠어? 오케이 진짜 아니야 안 들려 안 들려준다 아래 13번 땡 정국 35번 35번 아래 진 미아래 갑자기 미아래 됐다 된다 너 몇 점야 한 번씩 해 저 0점이요 0점 3점 2점 그러면 정연이 형이 호기가 못 좀 해야겠네 제일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이 해야지 아니 아니 무슨 논리야 무슨 논리야 형이 형이 형인데 형 선생님이 좀 패널티 좀 주세요 형이 형이 빨리빨리 해봐, 나. 진영아, 거기서 출발 동작. 형은 슈라글라이더 아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야, 슈가야, 간다. 이거 안전해 보인다, 야. 오, 야. 오, 야. 4번. 업. 업, 업, 14번. 하시죠. 간다, 26번. 아래. 26번 아래. 자, 이제 나만 나왔나? 아, 이건 탁, 이건 입에, 입에. 이거 떠먹을 수 없다, 진짜. 딱 중간쯤일 것 같은데. 음, 야구야? 해봐요. 20번? 20번. 윙. 윙. 나 이거 알아. 나 봤어. 21번. 아니야.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아, 이건 진짜 점수 중이야, 진짜. 솔직히 내가 호석이 형이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입먹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호석이 형이 나를 20까지만 봤나? 이렇게 하고 눈을 돌리는 거야. 야구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뭐? 이거 뭐? 아, 진짜? 괜찮아, 호부야. 괜찮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좋아. 지나간 것은... 자, 10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웃지마. 진영 오지마. 아, 웃지마. 진영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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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진짜 오지마로 들리는데. 아,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어느 편, 어느 장면만 맞추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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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편. 아, 아니에요. 땡. 좀비 그것도 모르겠는데. 무슨 게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버랜드, 에버랜드. 진. 롯데로드 편. 파랑마을 편이에요. 오지마. 아, 진. 진, 진, 진. 아, 알잖아, 알잖아. 아, 본사인지 알겠는데. 자, 알자. 진 진 잘하고. 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아렘. 자, 정국. 아렘. 오케이. 파랑마을 편에서. 힌트를 보고 있는데. 누가 오고 있는 장면. 아니, 근데 누군지 맞춰. 아니, 그니까. 아, 그럼 너 제 장으로 해. 근데 약간 답이 애매하네. 자, 아렘. 아, 그래.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땡. 상대편한테 페이크 치는 장면 아니에요? 진. 나 어느 장면인지 정확히 기억났어. 형, 너무 횟수로 계속 정답을 외치신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 그러니까. 순발력 게임이야. 엥? 아, 나 소리가 너무 약하다. 소리가 너무 약하다. 파랑마을 편에서. 네. 근데 그 힌트를 보는데. 누가 와. 정국.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누군지도 아실 수 있어. 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아실 수 있어. 파랑마을 편에서. 네. 지민이 형이. 지민이 형. 지민이 형이 오고 있는데. 네. 오지 말라고. 응. 도망가는 그런 장면.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의심이 가니까. 아, 나 이제 알겠다. 아, 근데. 뭘 했는데. 지민이가. 힌트를 찾고 있었죠. 지민. 힌트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지민 찾고 있었는데. 그걸 찾았으면 못 찾았어. 지민. 지민. 잠깐 바깥에서 먹고. 지민. 지민. 찾았으면 못 찾았어. 그만 얘기하면 돼. 지민. 찾았어. 지민. 정답. 와. 자, 지금 최종 스코어. 몇 점이 있는지. 정말 이 불공정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4층? 4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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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런던 비치 건너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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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진짜 외물리 고향 끝나고.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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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9층 뉴스로 나오겠다. 왜 나 벌칙이지. 드라고 나면서 에오 하는 거 아니야? 에오! 호텔 다가다로다 쏴았어. 이 팬 가기야 이런 거 아니야? 나머지 멤버들이 다 해주셨어. 와, 이거 어때? 알지?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어. 자, 2라운드 게임은 번역 노래 맞추기 게임입니다. 무슨 노래? 번역? 첫 번째 문제. 영어 발음입니다. 영어?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문의가 유리하네, 이거는. 아니야, 이거 영어 발음이 상관없다니까. 들어봐요. 달리오 달리오 네가 베이올레오 네가 사키. 아! 너 내 가사 게임이지. 나 가사 게임. 나 가사 게임. 나 가사 게임. 나 가사 게임. 아, 이거 알겠는데. 아니, 정확하게. 나 정확하게. 어느 건지 알겠는데. 나도 알겠는데. 자, 제이호. 고민보다 고. 네?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슈가 씨. 슈가 씨. 슈가.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모두 탕진. 아니, 아니야. 아니지.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아, 다시 들어보다. 다시 들어보다. 사키인데. 달려 달려가 아니라 달러 달러 아니에요? 땡!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달려 달려 내가 베이올레오 네가 사키. 아니, 아니, 아니. 달려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치. 달려 달려예요. 달려 달려. 달아둘. 달아 달러. немream. 나 맞지. 너 너 뭐예요? 달러 달러 달러. 난 달러 달러. 달러 달러. 지구 명 발달 때까지. 재험! 재험! 달러 달러. 내가 벌어 내가 사치. 달러 달러예요.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로 방탄자. 달려 달러요. 달러 달러. 달러요? rec除. 달려 달려. 땡 땡 아 그래? 달려라고 했잖아 정답 아니 뭐야 자 이번 문제는 베트남 발음입니다 아 이런식이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이해 이해했어요 과한 행신은 과한 행신이냐 왜? 과한 행신이냐고요? 강우진다 강우진 마냥 과한 행신은 과한 행신이냐 어 이건 너무 어렵다 과한 행신이냐 과한 행신이냐 자 정곡 그럼 곡을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자매분 이거 가사 알 수 있냐? 한 번 더 들려주세요 과한 행신이냐 정곡 아니 아니요 아니요 한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스포츠네 음절은 음절은 자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이거 아닌데 네파트 맞추? 아 아렘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정답 내 파트 아니야?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형 파트네 형 파트네 니도 불렀잖아 거기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우리 노래잖아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이건데요 권는 지문 권는 지문 이렇게 돼 내가 하겠다 느낌이 괜찮지 않아 이거구나 와 이거 되게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번 문제는 그리스 발음입니다 그리스까지 갔어? 그리스 발음 뭐라? 와 이거 진짜 아 잠시만 곡은 알려줘야 돼 이거 이게 뭔지 알려줘 마이크 드러비 마이크 드러비야? 형 자꾸 막 가는 척해 에어플레인 파트 2 에어플레인 파트 2 에어플레인 파트 2고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랩 같아 어 정답 이번엔 지문 형 파트네 근데 키트라고? 지친 날 누군가 불러 세워 걔 내 말 정답 와 자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지히나 나간가 불려 세워 걔 내 말 지친 날 나간가 불러 세워 걔 내 말 지친 날 갸니 불러 세워 걔 내 말 와 이것이 우리노네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노네 맞나고요? 이것은 우리노네 맞나고요? 맞나? 맞나? 맞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영화 발음입니다 영어 영어 쉽지 영어가 쉽지 영어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다 아 아 일단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안정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 번만요 나위가 뭔데 나위가 134 340 근데 처음에 나이라고 했어요 나이 나이 아 알겠다 아 그것네 슈가파트네 응 아닌 것 같은데 내 나이 뭐 무시기무시기 무슨 무슨 내 나이가 내 나이 23 이거 딱 이거야 낭어 언젠어 오케이 теперь 제이옵이다 설마 내 파트냐? 제이옵 안겨 넘어 여전히 미소 디날 지켜버디 우비도 너는 나 없는 물겠지 내게도 현실 그럼 남자 업기도 해 나이 개선을 언제나 넣었어 나이 개선을 언제나 넣었어 아 미안하다 나이 개선을 언제나 넣었어 정답 나이 개선을 언제나 넣었어 나이 개선을 언제나 넣었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여러분 저는 0점입니다 자 여러분 인기 바람입니다 독일 진짜 어려울 거야 독일 진짜 어려울 거야 이 노래는요? 대인저 정국 정국의 정국 파트입니다 정답 남 다르지야 너무 다르지야 너무 다르지야 내가 사람 모르겠냐 정답 이번에는 스페인 바람입니다 아 披 Sun 젬룥 가릴레오라는 이건 이빙지입니다 이빙지요? نے 굴소 이 형은 진짜 힘 일단 던지어 보는거야 stance 한번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sensitive 가', 뱅지 내 마음으로 떼야 되는 건 없고 숨을 곳은 거 더더욱 없어 dollar 괜찮아요? 내가 맞힌 줄 알았잖아 배 비슷했던 걸 넘어가기 전에 내 마음대로 보면 통하시잖아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아 슈가! 슈가! 난 날 믿어 내 등이 아픈 건 날 거독기 위함인걸 땡 형 오늘 약간 건방자야 왜 아니야 이거? 난 날 믿어 막 이러는데? 난 날 믿어는 맞아요 난 날 믿어 난 날 믿어 지금은 미약할 줄 정답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중국 발음입니다 와 중국 발음이다 이제 랩 그만 나와도 되는데 많이 맞췄네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공 맞추면 안 돼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사이빈 린 루 비크아우 젤라또 젤라또 알겠다 정국 알겠다고 했어 형은 형이 0.2가 자꾸 고민하잖아요 고민보다 보잖아 아 아래 정국 아래 정국 이거 위협 올려봐 파트 2에요 조용히 해봐 아래 아래 확실해 합니다 팔도강상 서울 강원부터 경사도 서울 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와 젤라또 젤라또 아 다음 문제도 준비 다시 한 번만 더 젤라또 아 청청 비크아우 이거구나 아 여러분 이번 문제도 중국 발음입니다 부담아지뚜 네올 래을 부지모 샹난 부지 부지가 나오고 부지 한 번만 더 들려주면 안 돼요? 진짜 오시가? 자 오케이 부담아지뚜 네올 래을 부지모 샹난 처음에 아 정국 정국 드디어 한 번만 더 드디어 오 오 오 오 잠시만 다시 말해봐 이건 두는 거 아니에요? 니가 벨초야 바로 대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박수야 돼요? 아니 이거 희구 화이팅이가 안 돼 아아악! 아니 뭔데 이게 아니 피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집이 제대로 불러주세요 따라가면 잘말있어 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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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